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 한성욱입니다 금일과점을 살펴볼 종목은 에코프로머티 이구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분들께 오늘 하루도 굉장히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굉장히 안좋았구요 에코프로머티는 금일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는 마이너스 1 코스닥은 마이너스 0.41% 하락해 줬어요 코스피는 양메이드 포지션 5900억 가량 나와줬고 코스닥은 외국인 123억 매도 기간도 620억 매수 그리고 선물시장은 안좋았고 달러설물 매수 강하게 들어와 졌어요 선물시장과 외환시장은 굉장히 안좋았고 대한민국 증시 또한 마찬가지로 명확하게 조정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체 글로벌 시장이 너무 좋지는 않아요 만약 이제 뭐 이런 발 이제 전쟁 이슈로 인해 가지고 여러가지 인플레이션 우려감도 다시 한번 더 붙어 주고 있고 이게 지중학적 리스크, 북한 별 리스크가 다시 한번 더 나와 주면서 어느정도 이렇게 전체 1월달 대한민국 지수가 역해급 하락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전세계 증시를 다 포함해서 대한민국 증시 하락률이 1이죠 그만큼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구요 이 와중에 에코프로머팅 같은 경우에는 추세를 잘 시켜주면서 21선 부근에서 반등을 보여주면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일 별다른 일이 없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더 포지션 위로 잡아주면서 21선 재돌파하고 신고가 도전해 주러 가줄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두셔야 되구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키움, 미래에셋, 한투, 삼성, NAC까지 포함을 해서 굉장히 많은 매도 물량이 이렇게 나와줬습니다만 대부분이 개인전자 물량이었고 여기에서 이제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매수, 프로그램 매수 또한 마찬가지로 9만주 가까이 들어와줬고 연기금 또한 마찬가지로 그리고 기관들 포지션이 매수에 들어와주면서 긍정적인 흐름이 지금 현재 나와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분들께서도 그 정도까지 체크 포인트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뭔가 이게 조금 터질 수 있을만한 이슈거리가 나와주지 않는게 아쉬워요 왜냐하면 에코프로머티가 어떤 사람은 에코프로머티가 편입이 확정적이라고 하구요 보수적으로 볼 때는 어떤 이들은 에코프로머티가 편입이 아직까지는 불확실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든 안되든 사실 매직 유입이 되든 안되든 편입이 들어와준 적금 한 2천억 원대거든요 에코프로머티의 시가총액이 여러분 15조원이에요 15조원 기준으로 2천억 들어와준다고 해서 주가가 얼마나 폭등할까요 물론 유통주식수가 적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물량이 말라가면서 이렇게 올라갈 수는 있어요 물량이 없으니까 돈은 들어와야 되는데 물량이 없으니 주가 상승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데 시총이 크다 보니까 찍어 누르려면 찍어 누를 수도 있어요 근데 현재로서는 부상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흐름 자체가 좋으니 긍정적인 방향성을 먼저 보는게 맞고 그런 부분 또한 마찬가지로 돈이 들어와주는 시점에서 제가 체크 포인트를 잡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걱정이 없는 종목이죠 에코프로머티는 조금 편안하게 즐기시면 될 것 같구요 중요한 반등 구간에서 반등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다지 우리가 우려할 만한 그런 건덕지도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들 많으셨고 저희 허빙제TV 무료체험하고 있죠 이번주는 벌써 25% 달성했어요 제가 무료체험 89기 진행을 하면서 이제 곧 100개입니다 그래봤자 몇 개수 더 하면 100개이고 일주일에 한 개수밖에 안해요 저번주는 24.7% 달성했고 이번주는 벌써 25% 달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보시면 댓글에 저희 카카오톡 채널 링크 있고 누르시고 무료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 깔끔하게 에코프로버티 보고 왔습니다 까지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 제가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